좋아요, 구독 네, 오늘 일명 헤드라인입니다. 불기둥 치솟았다, 331% 급등. 이 종목이 들썩인 이유는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종목은 알 것 같은데 300%가 넘게 올랐는지는 몰랐습니다. 헤드라인 풀어주시죠. 뭐 지금 어제 시장의 주인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HD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연초부터의 강한 상승세, 물론 이 상승세가 올해부터 나왔던 것은 아니고 지난해부터 나왔던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장에서 20% 가까이 올라왔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지금 변압기 섹터 좋은 거 알고 있어요. 변압기 섹터 좋은 거 알고 있고 스토리 굉장히 좋은 것은 알고 있었는데 이를 뒷받침할 만한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다시 한번 어제장에서의 주인공이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 기업의 실적 발표가 1시 25분에 발표가 되었는데 그때 실적이 발표가 되었을 때 다들 굉장히 놀랐습니다. 실적 찢었다. 지금 주가 1분봉 차트를 보면 발표를 하고 나서 1분 만에 5% 가까이 올랐던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안고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가 2분기 실적이 그렇게까지 잘 나올 거라고 예상하진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1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는데 2분기에 반영이 될 예정인 물량들을 1분기로 반영하게 되면서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컨센을 소폭 상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영업이익을 보게 되었을 때 컨센 대비했을 때 70%보다 더 높은 2,100억 원을 발표를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변압기라든지 전력기기 쪽에 대해서도 보면 성장에 대한 스토리가 계속해서 유효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력기기 굉장히 좋고 특히 지표라든지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HD 현대 일렉트릭뿐만 아니라 미국 향 쪽에 대한 매출이 계속해서 좋은 LS 일렉트릭이라든지 효성 중고법이라든지 이런 종목분들까지도 함께 이제 멱살을 잡고 끌고 올라온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에 대한 모양 보게 되었을 때 사실 어제 자리에서 저점 매수를 할 만한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차트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분할에 대한 매수 자리는 맞았지만 완벽한 저점이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차트의 모양이었거든요. 하지만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다시 한번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준 상황들 그로 인해서 실적이 대한 부분이 뚜렷하게 악재가 없고 효성 중고법이 컨퍼런스 콜을 했을 때 27년까지 쇼티지는 계속될 것이야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지금 전력기기 섹터 좀 이렇게 펀더멘터를 안고 계속해서 봐야 하는 단계가 아닌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거기다가 더해서 최근에 목표 주가가 계속해서 상향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기존 대비했을 때 50%가 상향된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시장의 흐름들을 보면 리포트가 나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 리포트 안에서 목표 주가가 얼마나 공격적으로 상향이 되는지에 따라서 그 주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급이 쏠릴 수 있어서 지금 이런 리포트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어서 지금 HD 현대 일렉트리 저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그 전날 미등시 3대 지수 일주일이 오르고 그리고 또 기술주를 위주로 상승하면서 필라델비아 반도체 지수도 4% 넘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만 열심히 살펴보다가 HD 현대 일렉트리 나중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크게 오픈이 되면서 다른 기업들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번 실적 시즌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일단 2분기 실적이 잘 나오는 쪽과 안 나오는 쪽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2분기 실적이 잘 나오는 쪽에 대해서도 보면 최근에 정치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특히 트럼프라든지 우리 전기차라든지 혹은 자동차 이런 쪽에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섹터 같은 경우에는 2분기 후 실적이 잘 나오더라도 피해를 조금 입을 수는 있겠다.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더라도 주가는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우리가 지금 정치적인 리스크에 따라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업종과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섹터까지도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우선 어제 HD 현대 일렉트릭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저는 장의 시장이 바뀌었다. 컬러가 바뀌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HD 현대 일렉트릭이 움직이게 되었을 때 그때 움직인 게 무엇이었냐면 전력기기 섹터가 먼저 움직였고요.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미국 쪽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잘 나왔으니까 다른 전력기기 종목군들도 함께 잘 나올 거야라는 기대감이 있으면서 함께 움직인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어제 장에서 또 돋보였던 종목군들이 실리콘2라든지 삼양식품 이런 종목군들이었는데 사실 이 종목군들의 특징이 그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다 보니까 시장에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관심이 없었는데 어제 장에서 25분의 HD 현대 일렉트릭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그러면 실적이 잘 나오면 결국 괜찮을 거야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퍼지게 되면서 40분부터 실리콘두 삼양식품이 함께 올라간 모습들을 보였어요. 이들 종목군들의 분봉 차트를 보면 HD 현대 일렉트릭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는 거의 보았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심리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관심이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거 같은데 다만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은 기업들 특히 그런 섹터 쪽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수급이 몰릴 수 있는 가능성이 나와지고 있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더욱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수 있는 쪽들 특히 수출 데이터 기반으로 잘 나올 수 있는 쪽들 거기다가 더해서 정치적인 노이즈가 없을 것 같은 섹터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이번 주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많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대표적으로 어제 한화 엔진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던 상황들 10%가 넘는 상황이 보여졌는데 결국 조선 쪽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굉장히 잘 올랐고 관련했을 때 특히 한화 엔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 컨셉이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한 만큼 주가와 미리 선 반영을 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그때 그 기대감을 안고 올랐던 종목군들이 그 안에서 차익 매물을 내놓지 않는지 여부까지도 가장 중요한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LG이노텍, HD현대건설기계 그리고 목요일이나 금요일 같은 경우에 조선이라든지 자동차 혹은 지주사들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 보유하신 종목군들이 실적 발표를 언제 하는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굉장히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까지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실적 시즌인 만큼 성적표 잘 나오는 기업 여기에 더해서 정치적 노이즈가 없고 수출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는 기업들 잘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겠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전력 설비, 전력 기기 이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미 많이 오른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저점 매수는 아니다라고 말씀도 해주셨는데 다만 미래지향적으로 잘 살펴봤을 때 이거 계속해서 올라가겠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이 온기 계속해서 갈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전력 기기 섹터 같은 경우에 중장기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유효하고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전력 기기 섹터가 약세를 펼쳤던 이유는 우리나라 국장이어서가 아닐까 특히 전력 기기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털적으로 변한 게 없습니다. 수출에 대한 스토리 굉장히 좋고 실적에 대한 스토리가 굉장히 좋았던 상황들 이제 믿지 못했던 것은 우리의 마음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지금 같은 경우 실적에 대한 기대가 많고 다시 한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HD 현대 일렉트릭과 LS 일렉트릭이 현재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그동안 미국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굉장히 좋았고 특히 초고압 쪽에 대한 기대감 등을 보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봐야 하는 종목금 같은 경우에는 HD 현대 일렉트릭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봐야 하는 쪽이 LS 일렉트릭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 굉장히 꽉 찬 양봉을 그려냈습니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MSCI 편입에 대해서도 단독 후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현재 수급이 굉장히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들 지금 굉장히 다양한 후보군들이 있었어요. 삼천당 제약이라든지 LIG 넥스원 혹은 현대 로템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MSCI 편입에 대한 후보군으로 많이 떠올랐으나 현재 유동시총 쪽에서의 컷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단독으로 그리고 유일하게 후보일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LS 일렉트릭이다 보니까 현재 기관들의 매수는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LS 일렉트릭 52주 신고가 달리고 있는 부근이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에 대한 이벤트를 안고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 전고점 라인들을 뚫고 내려가지 않는 이상 좀 우상향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거기다가 재룡전기 같은 기업도 전고점을 향해 트라이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실적을 보게 되었을 때는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인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영업에 대한 마진폭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 그러면 결국 영업이익이 하나를 팔더라도 얼마나 잘 파는지에 따라서 좀 주가에 대한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종목으로는 재룡전기 정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력기기와 변압기 쪽에서는 HD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LS 일렉트릭 재룡전기를 살펴봤습니다. 오히려 국내장에서 소외됐을 뿐 해외 쪽에서는 정말 탄탄한 스토리라인을 갖췄다라고 말씀을 덧붙여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수출과 실적이라는 키워드로 조금 더 다가가 보겠습니다. 숫자가 좋은 화장품 그리고 어제 추천을 해주셨잖아요 화장품 주는 그리고 오늘 제가 조간에서 K-푸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음식료와 화장품 쪽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화장품 같은 경우는 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짧게 이야기를 하자면 수출 데이터 기반으로 했을 때 여전히 긍정적인 실적들 특히 어제 실리콘드에 다시 한번 강세름들을 보여줬고 수급에 대한 모임이 나와주게 되면서 실리콘2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물론 실리콘2가 가장 걱정을 했던 게 6월달 선전략이 하락하게 되면서 2분기 실적이 약간 부진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들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데이 등으로 인해서 지금 실리콘2의 고객사들을 아마존으로 뺏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 미국 쪽에 대한 성장이 계속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우리가 조금 더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우선적으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선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무조건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선전략 이꼴 매출에 대한 성장세가 아닙니다. 지난 1분기 굉장히 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선전략 같은 경우에 QOQ 대비했을 때 감소한 부분들이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 지금 4월이라든지 5월달에 선전략을 좀 감안을 했을 때 6월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우려는 있을 수가 있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크게 좀 우려할 만한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실콘2 같은 경우에 현재 자리에서 박스권 하단 라인 때에서 자리를 잡고 올라가는 모양새이다 보니까 실리콘2를 기점으로 했을 때 그 외에 VT라든지 아이패밀리 SC,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군들을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더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식품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식품주 같은 경우에 옥석가리가 조금 더 필요하다. 지난 상반기에는 전반적인 강세름들을 보여주긴 했으나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수 있는 기업들 거기다가 더해서 케파가 증가하게 되면서 앞으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수 있는 기업들까지도 우리가 조금 더 세세하게 분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점에 있어서 가장 잘하고 있는 게 당연히 삼양식품입니다. 물론 라면 수출액 데이터를 보게 되었을 때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들, 그로 인해서 올해 실적 같은 경우도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올라와 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거기다가 내년 상반기에 미량 2공장이 가동될 예정이다 보니까 생산 능력도 계속 공격적으로 좀 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어서 현재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음식류 섹터를 볼 때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야 하는 종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롯데웰푸드인데 결국 2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관심 있게 보여주는 쪽이 인도 쪽에 대한 부분들 결국 인도 쪽에서도 공격적으로 케파의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서 인도 시장에 대한 성장 기대감까지 함께 올라와 주고 있는 종목분들이라서 케파 증설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다만 지금 시간 관계상 두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실적 발표, 가장 기대주였던 SK하이닉스 발표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하방 압력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고 횡보세를 연출하고 있는데 지금 뚜껑을 열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 정말 궁금한 부분이고요. 또 실적하면 조선과 방산도 굉장히 좋았는데 이 부분도 짧게 한번 리뷰 부탁드립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실적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나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나왔던 부분들은 되돌림이 나올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더라도 약세를 펼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점에 있어서 SK하이닉스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이탈이 약 1조 정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삼성전자, 엔비디아, 퀄테스트에 대한 기대감 두 가지가 쌓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 외국인의 매수세가 견주하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 하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수급 이탈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이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와주고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거나 혹은 지금 미국 쪽에서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턴을 하게 되면서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 쪽으로 내려오는 그 라인대를 다시 한번 흐름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어서 현재 자리에서는 좀 저점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이후에 매수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내가 100에 대한 현금이 있었을 때는 5%에서 10% 정도의 매수는 가능하다라는 관점에 있어서 지금 SK하이닉스는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다라는 의견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조선이라든지 방산 같은 경우엔 또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수주에 대한 기대감 등이 있다 보니까 결국 중장기 성장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는 여전히 지금 롱텀 쪽으로 더 봐도 좋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